잠깐만요. 이제 심판하러 갑시다. 아.. 나 진짜.. 이 사람 채팅 그대로 읽어볼게요. 정하는 님이 지신 건데 유튜브도 구독자 10만 미만은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유튜브 10만 찍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유튜브 10만이 제가 알게 유튜브 상위 0.01%인데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유튜브 채널 1000개 중에 한 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유튜브 10만 미만은 무슨 루저랑 똑같은 거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여러분들 예전에 왜 미스다에서 180 미만 남자들은 루저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10만 미만 루저네 그러면? 저분 요리이라면? 어.. 시작했죠? 채팅장을 칠 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내에서.. 내에서 걸러야지 그걸 왜 안걸로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짐승하고 다를게 뭐야 어.. 본인도 지금 아차 싶을 거야 실수를 내가 심하겠구나 이 생각할 거야 여러분 잠깐만 내가 얘기부터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게 상당히 정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부정상이야?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 10만 이상 안되면 다 접어야겠네 그리고 제가 알게는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 대기업이라 하시는 분들 유튜브 10만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가하고 얘기할까? 저분이 뭔가 착각하시는데 트위치에서 대기업이라 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트너 스트리머 하고 팔로우가 5만 이상 넘고 제 기준으로 5만 이상 넘고 생방송을 봤을 때 시청자가 4자리 이상 넘어가는 그 사람들 구독자 10만 이상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케인님도 7만원이야 케인님도 7만 5천원이야 연두님도 6만 3천명이에요 그리고 소니쇼 님도 내가 찾아볼까? 뻥인지 아닌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분이 진짜 큰일 날 소리래 얌얌 님도 그 트위치에서 정말 잘나가신 얌얌 님도 유튜브 구독자 10만 안 넘어요 6사밍도 안 넘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돼? 그분들 방송 줘봐야겠네 그러면? 그분들처럼 만들면 안되겠네? 내 페트폼 좀 날릴게 페트폼요 어허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들 같은 유튜브 채널 만들 필요가 없겠네 아탈해 달리면 오세요? 10만 미만이면 뭐 채널이 의미도 없다면서요 상위 1티어가 아니라 0.1티어예요 0.01티어 10만 미만이 얼마 그니까 천만 미만도 얼마나 많은데 천만 미만도 우리가 이걸 일일이 조사를 못해보고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데 어? 그리고 트위치가 상대적으로 구독자 만드는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건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트위치 게임 종게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구독자 만드는게 쉽지가 않은게 왜 쉽지가 않냐 하면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도네를 하게 되면 저작권이 걸리게 돼요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거 잘라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튜브는 왜 대기업분들이 왜 도내 같은 걸로 아니에요 난 이거 할거야 내가 이거 저사람 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해봐서 아는데 구독자가 중요하지만 구독자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독자가 뭐가 더 중요하냐 구독자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요 월 정기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월 시청 횟수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구독자가 많다고 월 시청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소셜 블레이드 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구독 그러니까 구독자 나오고 월 그 월 시청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 채널이 와가지고 제 채널이 와가지고 영상들을 보는 횟수를 조사하는 그거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구독자 10만이 넘는다고 해서 구독자 10만이 넘는다고 해서요 어 누적 시청자가 막 몇백만 되고 천만 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면 누적 조회사는 500만 기문 찍는 줄 알아요 못 찍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케인님 보다 케인님이 제가 알기로는 월 조회수가 4백만 넘어요 그 4백만 넘는 사람들이 구독자 40만명 넘어도 케인님보다 안 되는 사람도 많아 뻥이 아니라 사실 제가 봤을 때 유튜브 구독자보다 더 중요한 게 월 정기적으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청 횟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구독자 많다고 해서 수익 더 주지 않아요 절대로 유튜브는요 광고 수익이 구독자 많다고 해서 너 더 챙겨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1절 없습니다 구독자 100만 넘어도 수익이 얼마 안 나오면 광고 수익이 적어요 무조건 광고 많이 올리고 무조건 영상 많이 올리고 그 과 무조건 그 과 뭐지 그 영상 조회수 많이 올려주는 게 그냥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유튜브는 그걸 원해요 근데 왜 구독자 수가 많으면 좋냐 구독자 수가 많으면 구독을 해버리면 그 방송에서 이제 올리는 이제 영상들이 업데이트 되는 게 제한테 메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독자는 사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튜브에서 구독자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는 이제 정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일로 이제 내가 구독한 사람도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보기가 편한 거지 어 맞잖아요 메일로 구독을 해버리면 아 김현철이 뭐 보세요 구독을 해버리면 구독을 해버리면 구독을 해버리면 그냥 메일로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올리는 게 올라오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튜브분들 욕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이거는 어그로 끄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어 아니 저 사람 몇 번 들어왔어요 몇 번 들어왔어 진짜 위험한 말이야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99% 욕하는 말이에요 딱 하고 얘기할게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시는 99.5% 욕하는 말이에요 99.5% 그 전부를 욕하는 거예요 유튜브 10만 구독자 찍는 사람들 전체 상위 한 0.05% 밖에 안 됩니다 0.05%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은 것 같아도 그 수준이 미달하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천명 슈퍼채키 유도 미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방송 뭐 채널 없애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만 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10만 찍었겠어요? 어? 10만 찍었겠어? 5년 6년 준비해가지고 정말 차곡차곡 올려가지고 10만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가 정말 인기가 잘 시기가 적절하게 잘 물러졌고 어? 시청자들 어떤 요구에 잘 부응을 해서 요구에 잘 부응을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보다도 차곡차곡 올려서 올려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계속 이제 댓글 달아주고 영상 올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10만이 넘어간 케이스가 더 많아요 어?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알고? 당신이 뭔데? 잠깐 당신 한번 볼까요? 채널을 어? 뭐 본인도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뭐 채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본인이 부캐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저는 저는 제 채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누구한테 남부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철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붕어님 파이팅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 내가 일단 전체 채널을 봐서는 그렇게 뭐 크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아닌데 그래도 고전게임 안에서는 케인이 다음이야 케인이 다음이야 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전게임이 완전 주적은 아니잖아요 저는 고전게임 완전 주적인 사람이잖아 맞죠? 고전게임 자체가 메인이잖아요 그분은 종합게임을 하되 그게 고전게임 비중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실시간 맞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이 누구냐 하면 그 조앤맥 하시는 분 조앤맥 그분은 이제 뭐 게임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략하는 걸 보여준다기 보다는 이제 게임을 소개 안하시는 분들 뭐 질겜 넣어 그 말고는 고전게임에 천 명 넘길 수 있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저 비기너 처벌인데 상당히 고수분인데 고수분인데 구독자가 지금 500명도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이게 게임을 못해도 재밌게 하잖아요 게임을 못해도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재능이에요 그렇게 진짜 재능이라니까 요즘에는요 게임을 잘하는 것보다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종합게임 하시는 분들 구독자 높은 게 여러분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대동서관님 게임 못해요 게임 못하는데 사람도 많이 보냐 어? 왜 많이 보냐 게임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보인다 그게 편하게 보이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사실 잘하시는 뭐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보이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걸 알겠는데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러워 어떻게 보면 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 가져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제 자랑하자면 유튜브 한 구독자 이제 15,000 다 돼가는데 솔직히 제가 조회수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월 조회수가 월 조회수가 이제 한 50만 나오거든요 지금 잘 나와요 이번 달 한번만 작정하면 100만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왜 뷰티나 이런 거 4호만보다 제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그니까 고전 게임의 단점이 있어 뭐냐면 순식간에 확 늘어나진 않아요 시청자들이 확 늘어나지도 않고 구독자들이 확 늘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장점이 있냐 고전 게임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본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사람들이 봐요 그니까 일반 영상들은 일반 그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할 때 사람들이 확 봤다가 며칠 지나면 안 봐요 되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좀 다른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그 올라왔을 때 따끈따끈할 때 봤다가 어느 정도 며칠 지나고 좀 좀 봤다 싶으면 안 봐 근데 고전 게임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두고두고 봐요 이거 제가 아프리카 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몇 년 지나도 다시 봐요 몇 년 지나도 다시 봐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방송을 구독자가 100만 넘는 사람이고 잘나가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어? 그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어? 내가 영상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만들 거예요 페트폭력으로 제목으로 정하는 일 똑바로 들으세요 유튜브 각입니다 아시겠죠? 대어놓고 망신을 져버릴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채팅을 칠 때는 우리가 뇌를 거르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하고 쳐야 된다고 아니 분위기 안 좋을 때 온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똥을 싸버리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똥을 치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김현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누가 큼지막하게 며칠지 똥을 확 싸버리고 자기는 치우기 큰 도망가고 도망가고 어? 근데 내가 그걸 치워야 되잖아 내가 내 집이니까 내 가게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안 치우면 여러분 냄새 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리에 앉아가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내가 고깃집인데 누가 고깃집 불판에다가 어? 누가 고깃집 불판에다가 똥을 무지하게 많이 싸놨어 이거 고기인지 똥인지 헷갈릴 정도 고기를 많이 싸놨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알바 없으면 사장이나 나와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지금 그걸 치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똥이라는 게 양이 많으면 한 번에 치워집니까? 한 번에 못 치우잖아요 냄새도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치우고 나서 닦고 방이제까지 뿌려가면 최대한 냄새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비유가 좀 비유가 좀 더럽긴 한데요 표현은 맞잖아요 어? 내가 지금 그걸 치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단 똥은 일단 버렸고 일단 그러면 식기랑 다 닦았어요 다시 설거지하고 다 닦아서 지금 방향제 뿌리고 있습니다 배부리지로 지금 혹시나 어? 혹시나 지금 혹시나 지금 또 나을 거 같아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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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운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컨텐츠가 어떻게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같이 어떤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존경 받을 사람들이에요 음?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무죄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게 못 참아가지고 나도 진짜 듣고 보니까 내가 화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진짜 꼭지 돌 것 같은데 나머지 뭐 뭐 채널 얼마 안 보지만 그래도 나중에 기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컨텐츠 짜고 영상 올리고 댓글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저런 얘기 했으면 여성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저희 얘기 한마디에 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요 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저 얘기 들으면 경각심을 줘야 돼 이런 거는 개망심을 줘야 돼요 개망심은 어? 양심이 있다면 제가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정아들님 당신은 유튜브를 안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안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해서 수습을 할 단계를 지났어요 이미 본인이 얘기를 하고 수습을 할 단계는 지났어 지났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번 금년동안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끝!